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속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마는 외부터 오픈해볼게요. 시멘트즈 이야기 나눠볼게요.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시멘트 가격 상승에 3, 4분기 실족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있었죠. 오늘 살펴보면 아세아 시멘트가 7%, 한일 현대 시멘트가 5%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혹시 다음 페이지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3표 시멘트 등등등 있습니다. 시멘트즈가 다 나와있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시멘트즈 관련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제 다시 사이클이 돌고 있다고 판단해봐도 될까요? 우선 아직까지는 분명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건설주들에 대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종목군들마다 실적이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지만 대표적인 주택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 같은 경우는 전일 실적 발표, 약간 아쉬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조심스럽겠지만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에 대한 앞으로의 회복 기대감은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유효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시멘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린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순환매적인 관점에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확대 기대감 이것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요 시멘트 관련주들 한 번씩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현재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 민감주들 순환 사이클 돌았을 때 시멘트주 관련주 그리고 건설주들 굉장히 크게 올랐었는데 좀 오랜 시간 쉬어가기도 했었죠. 이제 실적 기대와 함께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은 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제일 좋은 종목을 또 골라봐야 할 텐데요. 큰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우선 제가 준비한 기업은 한예시멘트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멘트 관련사 중에 가장 강한 주가의 흐름을 장중에 형성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10% 이상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예시멘트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유해사 시멘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놓여져 있는 레미콘과 몰탈이라는 제품도 같이 합니다. 레미콘과 몰탈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제품으로서 시멘트의 사용이 원재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시멘트 관련 기업으로서는 자신의 제품을 그 밑에 단의 제품으로 이연시킬 수 있는 즉 자체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동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겠고요. 지난 2분기 말, 3분기 초에 일정 부분 제품가에 대한 인상도 좀 단행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적 호조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가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점입니다. 이때 7월 12일 날 시점인데요. 이때가 액면 분할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었다가 좀 밀렸었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2만 5천 원선 근처까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회사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조정 흐름에 따라 액면 분할 발표 이후에 올라왔었던 주가는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회사의 업황에 따른 주가 상승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넓혀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1천 원, 손절가는 1만 6천 2백 원선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멘트 관련 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원픽으로는 한일 시멘트 주셨는데요. 액면 분할 이슈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목표가 2만 1천 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만 6천 2백 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갈 테마 오픈해보죠. 조선주 수주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본행제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대표적인 종목 몇 가지가 있죠.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텍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주와 함께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장에서도 1%대 나름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최근에 조선주를 한번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전반적으로 조선업종분들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확인해볼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 관심도를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수주 선종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친환경 수주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배들이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저가 수주에 나서면서 다른 선종 쪽에서 수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LNG 혹은 친환경 선박 쪽에서는 대부분의 선종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곳에 들어가는 운반선 쪽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본행제 관련주들 친환경 선박과 LNG 선박의 수주 이슈에 따라 가장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하에 관련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행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이 크지는 않잖아요. 두 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어느 쪽에 좀 주목하세요? 동성화인택의 경우에는 최근 수주 소식 꾸준히 들려오고 있고 못지않게 한국 카본도 많거든요. 네, 사실 이제 대우조선해안 같은 경우도 자체 본행제를 하기는 하지만 워낙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조선 쪽, 특히 배 쪽의 수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한국 카본이라는 기업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요국들의 정부 이슈, CO2에 대한 규제와 탄소중립 이슈에 따라서 목표 수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관련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천연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LNG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 쪽에서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LNG 관련 수주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 쪽에 모두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한국 카본에 대한 기대감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카본이 상반기에 좀 주가가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MDI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난 4분기 이후부터 상반기까지 무려 74%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동사의 실적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 MDI 가격이 픽아웃을 치고 약간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부담감들이 좀 적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제품가를 인상해 줄 수 있는 곳은 배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만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어렵다 보니까 한국 카본의 제품군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전해졌었는데요. 최근에 LNG선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 쪽에 대한 대표적인 수주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사들의 신조선가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동사의 본행제 제품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P와 Q가 모두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이제 지난 9월달, 10월달까지의 수주량만 보더라도 작년도 LNG 수주가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그 수량을 넘어설 정도의 수준의 수주량을 보였고요. 2022년도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올해의 어려움을 딛고 내년도에는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한국 카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은요. 최근에 강한 주가의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났지만은 정고점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선 1만 6천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다만 1만 2천 3백원 선으로 조금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즉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보다도 내년의 실적이 더 기대되는 만큼 성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본행제 관련주 오늘은 한국 카본 원픽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만 6천원 잡아주셨고 손절가 1만 2천 3백원 짚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